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 4월 28일 시각은 5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황 전망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우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한 매도세 기간도 매도세 다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2.4%도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낙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 시장이 이전에도 한 2.5%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4.5%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4.4% 그리고 3.2% 이런 식으로 폭락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 경험치를 좀 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하락을 하면서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오더라 글자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경험이 좀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좀 강화를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시장이 또 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다른게 아니구요 일단 자 4월 FOMC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FOMC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면서 시장 반응이 격렬하게 격렬할까 보여주고 있는데 격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어제하고 오늘 오늘 아마 새벽에 FOMC 기조에 대한 그런 결과가 뭔가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힌트가 나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테이퍼링이 뭘까요 지금 이제 그동안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달러를 막 뿌렸습니다 헬리코터 머니 막 이렇게 막 뿌렸어요 뿌렸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야 지금 힘드니까 이 돈 가지고 일단 써 어 저금리를 해줄게 그렇게 돈을 시중에다가 달러를 막 뿌려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경기가 부진하다가 감 반등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도 늘다 보니까 돈이 돌고 어 돈이 순환이 되면서 경기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어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빠져나간다 이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양적 완화 기조를 축소를 시켜서 어 이제 끝에 오면은 완전 축소되고 기조가 변할 것이다 이게 테이퍼링 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논 의견을 얘네들이 얘기를 할까 이때 이때 얘기를 할까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면서 어 지금 이제 긴축 정책으로 우려가 반영이 되기 않을까 어 단순 우려인 거예요 우려 그러니까 어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어 페이터 테이퍼링 기조가 지난 뭐 2차 함수 형태를 띈다는 건 뭐 이런 어 이전에 2014년도 14년도 설레를 따라갈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1분기 테이퍼링을 선 반영하고 있다 연준이 테이퍼링의 시행에 있어 2014년 14년도 설레를 따라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죠 공개 시점이 2014년도 12월 fmc였고 테이퍼 펜트럼이 사실상 예고라고 본다면 금융시장은 2021년 1분기로부터 6개월 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격렬하게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6개월 뒤면은 양적 완화가 어 돈을 푸는 게 어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우려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이든이 내일 첫 회의 연설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뭐 신재산 기후변화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겠죠 우리 뭐 그릭 뉴딜 막 그런 얘기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기관이라든가 큰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라든가 그런 경우에서 국제적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이시론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자금을 다시 배분을 하겠죠 이 종목이 할까 이 종목이 할까 자산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감들을 존재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죠 FOMC 결과를 앞두고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은 금리가 살살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FOMC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완벽하게 4월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기 높은 경제성장이 있든가 말든가 인플레이션이 있든가 말든가 화폐가치가 폭락을 하든가 말든가 일단은 물가가 올라가든가 말든가 연말까지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견제성만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FOMC마다 지금 긴축을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야 최금리가 올라가는데 10년물 장기 채권이 올라가는데 너네가 벌 수 있어? 어? 벌 수 있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긴축을 예상하고 있지만 역시 연준은 고용지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완화적 통화상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인데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경기 회복세 그럼 고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테이퍼링 하겠네 양쪽 완화 뭐 그런 긴축을 할 수도 있겠네 어찌됐든 간에 4월에 FOMC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건데 혹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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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에서 아마 연말 하반기쯤 돼서 테이퍼링을 한번 의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낙폭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은 아니구나 이렇게 안도를 한다고 하면 안도한다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내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정책 기조는 일단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확대를 했다 주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전에 보면 V자 반등 흐름들도 가파르게 나온 적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후들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동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근데 FOMC에서 이제 양쪽 완화를 축소를 시켜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은 좀 있긴 하겠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우려들도 있죠 5월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진행을 할 거다 자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높은 PR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접근을 하긴 슬슬 어 주가가 높네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주가가 고평가 구간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매도를 하고 포토폴리아 전략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차이시는 매물들이 나왔던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좀 경험을 해 봤듯이 이런 것들은 이전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있었어요 코로나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옛날에 한땐 그랬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과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크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던가 FOMC에서 기조를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서는 다시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거는 시장성 요인들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성 요인이란 개별적인 개별적 요인 개별 종목의 이슈, 테마, 모멘텀, 가치, 실적, 전망, 성장 이런 것들은 개별적 요인들이고 시장성 요인은 그냥 단순히 시장, 정책, 경계, 경제 이런 부분들로서 뭐 경책, 기조 뭐 이런 것들로서 시장성 요인으로서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죠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와 이거는 구별화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개별적 요인들로서 이 기업의 가치가 비싼지 저렴한지 성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 시장성 요인들로서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더라 그런 것들 우리 충분히 내성이 있잖아요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보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공매도라든가 공매도는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FOMC에 대한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OPEC에서도 감축을 계속 한다고 해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자 달러에 대한 변화들 약달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약달러가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도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백신 보급 속도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성장주 섹터 가치주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가 저렴해 있는 저렴한 주가들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내일이면 반등이 나올지 그런 결정을 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들이 좀 나와주는 걸 보고 유효증시들이 움직이는 거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사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창업표가 5200원 순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재강 현재가 3525원 1창업표가 3630원 순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창업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재강 제일재강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 문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젤재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에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의 대Ken 감사합니다 esta 오혐이 역사 Nissan 성주의 대 Baba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의 대결 vol